오는 2035년까지 고향 일산 신도시의 2만 7천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시범 케이스가 될 선도지구 공무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일산 신도시 재정비의 밑그림이 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일산의 평균 용적률은 5개 일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169%. 이번 계획안에서 주택 종류별 기준 용적률이 모두 상향됐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172%에서 300%, 연립주택은 100%에서 170%, 주상복합 주거 부분을 150%에서 260%로 높였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산 신도시 주택수는 현재 10만 4천 호에서 13만 1천 호로 2만 7천 호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주민 공람과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기 신도시 정비의 시범 케이스가 될 재건축 선도지구 공무도 시작됐습니다. 일산의 경우 기준 물량 6천 호, 지자체 재량에 따라 최대 9천 호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강촌 백마 통합단지와 후국마을, 백송마을 등이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 발표될 선도지구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